안녕하세요. 성공 취업 엑스파일 김혜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직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자신만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강점을 개인이 탐색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잘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알려주거나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좀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심리검사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MBTI를 통한 자신만의 강점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MBTI는 사실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은 포커스를 자신만의 강점을 탐색하는 방법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공을 해나가고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강점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찾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면 강점을 좀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만의 장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잘 찾아내거나 장점이 무엇인지가 정말 잘 보여서 그런 부분으로 어떤 직업과 잘 맞을지를 찾는 금방 이렇게 매칭을 해내는 게 장점이라 제가 그 장점을 활용해서 커리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 그 원하는 직무나 직업에서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격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잘 아는 것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부족한 면이라든지 성격의 좀 나쁜 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본인의 성격 중에서도 어떤 역량과 연결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본인의 어떤 탁월성을 나타내어주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사람마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다른 사람과 다르죠. 다른 사람은 나와 또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타인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관계 개선이 가능합니다. 21세기에는 좀 더 역량이 있는 사람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갖고 다른지 왜 갖고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은 좀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MBTI가 무엇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MBTI 검사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MBTI 검사는 심리검사이고요. 심리유형검사입니다. 이 MBTI 검사는 칼융이라는 초기 심리학자의 이론에 근간을 두고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캐슬린 브릭스와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함께 개발해서 척도로서 개발해서 만들어낸 검사입니다. 그래서 융의 이론은 융은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하고 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유명한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을 연구했었던 초기 심리학자고요. 융의 이론은 심리유형론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카오스 이론처럼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모두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있고 비슷한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근간해서 융의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융의 이론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정보를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리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토대로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는 방법이 아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그리고 감정을 섞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이론을 세웠고요. 이후에 캐서린 브릭스와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거기에 행동척도를 넣어서 어떤 체계적인 행동 패턴과 그리고 좀 자율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 인식형이 있다.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총 네 가지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심리검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네 가지 척도 중에서도 에너지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행동의 부분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가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세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캐서린 브릭스와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1900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도구로써 16가지 유형으로 인간 행동을 이렇게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구의 인구가 60억이 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리 유형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16가지 틀 안에다가 이게 다 넣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심리검사 중에 쓰이던 이 MBTI 검사는 사람이 모두 다 방법들을 쓰기는 써요. 예를 들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감각으로 쓰는 사람 그리고 직관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감각으로 쓰는 사람도 직관을 쓰고요. 직관으로 쓰는 사람도 감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의 이렇게 포션으로 어느 정도를 더 많이 어떤 것을 좀 더 선호해서 사용하느냐라는 거에 따라 다양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 이 조합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람이 인구 수만큼 MBTI 유형이 있다라고 실제로 MBT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 분류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섞여져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선호 지표를 다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요. 첫 선호 지표의 가장 처음은 외향형과 내향형입니다. 이것은 내성적인 것과 외향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척도는 감각과 직관형인데요. 감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는 방법. 감각으로 받아들이느냐 직관으로 받아들이느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척도가 사고형, 감정형인데요. 이것은 받아들인 감각과 직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결론을 판단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분석하느냐, 또 감정을 섞어서 쓰느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행동 패턴에 대한 부분인데요. 판단형과 인식형, 목표 한 발을 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가. 그 사이에 많은 정보 유입이 있는 스타일인가라는 것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네 가지 척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느 척도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외향과 내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외향과 내향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에너지를 섭취하잖아요.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이런 방법으로 에너지를 섭취를 해서 몸에 에너지를 올리듯이 정신에너지도 심리적인 에너지도 이게 소진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에너지를 채우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향인 경우에는 쉽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몸이 핸드폰의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배터리의 충전기를 어느 방향으로 꽂느냐라는 겁니다. 정신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충전기를 바깥쪽 방향으로 꽂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했을 때 에너지를 채우는 스타일이 외향형이고요. 그러니까 익스트로버전 외향형이고요. 자기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색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의 내부에 에너지 배터리 충전기를 꽂는 스타일이 내양형, 인트로버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향, 정신에너지를 충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향형하고 내양형의 차이를 좀 더 보면 외향형 같은 경우는 바깥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계속 에너지를 채워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계속 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양형은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좀 소진이 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외향형이 굉장히 강한 친구와 바깥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친구와 그리고 내양형이 굉장히 강한 친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친구가 단짝 친구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외향형인 친구가 끝없이 이 내양형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에너지를 채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내양형인 친구는 계속 떨어지라든지 날 좀 혼자 냅두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 갖기를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부딪혀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로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두 부부가 결혼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대요. 연애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강한 내양형이었고요. 남자분이 외향이 강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애를 할 때는 그냥 데이트하고 집에 오고 이래서 불편한 걸 몰랐는데 둘이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여자분이 내양형인 여자분의 아내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늘 부딪히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늘 같이 있고 잘 때도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데 사실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비어있는 친정집에 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친정에 가서 혼자서 자고 그리고 오고 이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오해하면서 왜 내가 싫으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이 내양형이 강한지를 모르는 분은 본인이 왜 그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양이 강한 분 또는 내양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분은 스스로 자기만의 공간과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에너지를 이렇게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외향이 강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혼자 집에 한 3일씩 있으면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이 외향과 내양은 소심한 것, 우리가 소심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수줍음이 많은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향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채우지만 소심하거나 낯가림, 수줍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인 정보 수줍의 기능으로 감각과 직관인데 감각은 말 그대로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인 신체 감각인 다섯 가지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그리고 촉각 이것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이고요. 직관형은 육감입니다. 우리의 여섯 번째 감각은 촉이죠. 그래서 촉으로 데이터들을 느끼는 그런 직관으로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는 유형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분류 기준인 판단 기능은 이런 데이터들을 사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결정하는 이런 유형과 감정, 필링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감정형이 강한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고요. 사고형은 그것보다는 어떤 기준과 규칙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라기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판단형인 저징, J와 인식형인 펄시빙, P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유형의 차이는,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의 차이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결정을 하죠. 에너지를 써서 감각 또는 직관으로 정보 데이터들을 모으고 모은 데이터들을 사고 또는 감정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건데요. 결정을 한 후에, 목표를 정한 후에 추가의 정보 유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되어집니다. 판단형은 본인이 어떤 결정한 목표 이후에 결정한 이후에 추가의 정보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인식형은 결정을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린 후에도 추가로 계속 새로운 정보 유입을 하고 그것을 새로운 결정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8시에 도착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8시에 맞춰서 저녁상을 차리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한 30분이 지나도 퇴근 예상 시간에 3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디냐고 했더니 저기 집으로 오다가 여의도래요. 그래서 왜 여의도냐고 했더니 지하철에서 집으로 향해서 오고 있는 길에 전화를 받고 친구의 전화를 받고 급히 술 약속을 잡고 집에서 와이프가 아내가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기로 한 걸 변경해서 급 여의도에서 음주를 하셔서 엄청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흔히 보이는 인식형들의 패턴인데요. 본인에게 조금 더 필요한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이 되면 새로운 결정에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유형별 특징들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네 가지 유형의 한 가지씩 그렇게 해서 ESTJ 또는 INFP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유형이 극단적으로 이렇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16가지 유형 분포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조합에 의해서 ISTJ, ISFJ, INFJ, INTJ 이렇게 쭉 해서 ENTJ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질 수 있고요. ISTJ는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합니다. ISTJ 유형, 이 검사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인터넷에 무료 검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고 결과로 같이 한 번 또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ISTJ는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소금이란 없어서는 안 될, 어디에나 꼭 있는, 완전히 필요한 그런 것의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ISTJ 유형은 굉장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본인의 업무들 그리고 이 팀의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ISFJ 임금님 임금 뒤편의 권력형은 굉장히 근접 서포트를 잘 하는 그런 유형으로 굉장히 옆에서 밀착으로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강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통해서 본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INFJ 예언자형 그리고 INTJ 과학자형 그래서 INTJ 같은 경우에는 지식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백과사전형 ISTP 유형은요. 되게 재주가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유형이고요. ISFP, INFP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유형별 각 내용은 이렇게 한번 화면에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 ISTJ 세상의 소금형은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사리분별이 뛰어나다. ISFJ는 조용하고 차분하며 친근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헌신적이다. INFJ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양심이 바르고 화합을 추구한다. INTJ 사고가 독창적이며 창의력과 비판 분석력이 뛰어나며 내적 신념이 강하다. ISTP 조용하고 감옥하고 절제된 호기심으로 인생을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성인군자형 ISFP는 말없이 다정하고 온화하며 친절하고 연기력이 뛰어나며 겸손하다. INFP는 잔다르크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정렬적이면서도 충실하며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내적 신념이 깊다. 실제로 아마 유럽에서는 잔다르크형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유관순형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내적 신념이 강한 그런 스타일이죠. INTP 아이디어 뱅크형은 조용하고 감옥한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ISTP 수환 좋은 활동가형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능하며 적응력이 강하고 관영적이다. ESTP 유형은 사실 정말 맥가이버처럼 기술이 되게 좋고요. 문제 해결을 되게 잘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ESTP와 비슷한 패턴은 저는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김병만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ESTP 같이 보입니다.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고 문제 해결을 능하게 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어떤 탐험을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고요. ESFP는 사교적 유형으로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수용적이며 친절하며 낙천적입니다. 아주 사람이 좋은 유형이죠. 그리고 착하고 사람 좋은 유형이고요. ENFP는 스파크형이고 따뜻하고 정열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재능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ENFP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인화하고 그런 즐거운 사람들 그리고 사랑과 열정이 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ENTP는 발명가형이고요. 민첩하고 독창적이며 안목이 넓으며 다방면에 관심과 재능이 많다. ENTP가 실제로 이 모든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유형입니다. 정신 에너지인 이 유형으로 외향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ENT 유형이 지적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어서 실제로 모든 유형 중에서 ENTP 유형이 가장 에너지가 많은 타입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ENTP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일을 정말 많이 벌이실 거예요. 계속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속 새로운 발명도 하고 일을 많이 벌이시는데 ENTP가 강하신 ENTP라면 아마 수습을 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도 많고 여러 가지 관심도 호기심도 많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도 많아서 많이 활동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ESTJ는 사업가형이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는 지도력이 있다. 그러니까 ISTJ와 ESTJ 유형이 실제로 조직에서 굉장히 일을 잘해내는 성과를 잘 내는 유형들이죠. ESTJ는 아주 표면적으로 관리자로서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ISTJ는 본인 분야에서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ESFJ는 친선 도모형이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양심 바르고 인화를 잘 이룬다. ENFJ는 언변능숙형. 따뜻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동정심이 많다. ENTJ는 지도자형으로 열성이 많고 솔직하고 단호하고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다. 이렇게 16가지 유형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16가지 유형 분포 한국의 경우에는 ISTJ가 한 4분의 1 정도의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8%가 ISTJ이고요. 가장 적은 유형은 ENFJ가 1.1%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ENFJ라고 합니다. 그 외향형과 내양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강점을 확인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외향형인지 내양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강점을 단어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걸 어떤 일에서 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본인의 장점을 어필할 때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은 동호회 모임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서 갔는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혹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으신가요? 내양형, 그러니까 인트로버전, 내양형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먼저 말 걸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외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형이 강하신 분들은 본인이 먼저 말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향 중에 어떤 부분은 정적을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조용하거나 냉담하거나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고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이 분위기를 내가 이야기를 시작해서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외향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외향과 내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형은 외부 활동이 많고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요.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집니다. 외향형은 자기 내부에 집중하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올리기 때문에 혼자만의 사색하는 시간이거나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좀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각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외향형 같은 경우는 주위의 집중, 포커스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활동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소수와의 깊이 있는 인간관계보다는 다수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양인 경우도 글보다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은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모에 의한 에너지 충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전을 하는 경우이죠.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운동을 막 하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고요. 사교성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고요.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외향형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경험한 다음에 상황을 이해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사례로 들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린이일 때 되게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엄마가 저기저기 가면 위험한 뱀이 있고 그 뱀이 너를 꽉 깨물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보통 외향형인 아이는 엄마가 뱀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가서 뱀을 봅니다. 그리고 한번 깨물려 봐요. 그리고 나서 아프네 라고 받아들이는 타입이고요. 내향형은 반대로 엄마가 저쪽에 가면, 숲에 가면 뱀이 있고 깨물리면 아파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깨물리는 것을 보고, 외향형인 사람이 깨물리겠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한 후에 어, 저기 가면 뱀이 있구나라고 해서 접근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비교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향형이 강한 사람은 어떤 되게 추진력이 있거나 아주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향형은요. 주의 집중이 자기 내부에 있고요. 내부 활동과 집중력이 높고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적은 인원으로 깊이 있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고요.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비축에 의한 에너지 충전.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내향형인 사람은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소수의 인원과 1대1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로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각 에너지에 따라서는 외향형은 활동하고 행동지향적인 일과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하는 일을 할 때 훨씬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향형은 생각, 사고, 지향일, 혼자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각과 직관형으로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과 직관에 의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이 화면 사과를 보시고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동그랗다, 빨갛다, 꼭지가 달렸네, 동그라미가 살짝 찌그러져 있네 이런 것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백설공주의 사과나 뉴턴의 만유인력이 떠오르나요? 동그랗다, 빨갛다, 꼭지가 달렸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감각형에 가깝고요. 뉴턴의 사과나 백설공주의 동무든 사과나 이런 게 먼저 떠오르신다면 직관형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집으로 오기로 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오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이런 지도로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실 것 같은가요? 감각형인 경우는 아주 기억력이 좋고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아주 이런 형태로 그립니다. 그런데 직관형인 경우는 본인만의 스타일의 길을 찾고 본인만의 어떤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를 두고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특징은 감각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도 그리는 반면에 직관형은 본인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형은 오감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요. 지금 현재가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 경험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감각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장점, 나의 강점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나 또는 일처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하고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거나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쭉 밀고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본인의 장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형에게 어울리는 잘 맞는 일은 행정적이거나 관리적인 일이 좀 더 잘 맞고요. 정확성이나 주의 관찰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직관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육감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보다는 미래와 가능성의 주의가 맞추어져 있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관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장점이 저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또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과 미래의 재앙적이다. 그리고 업무 처리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변화와 다양성을 잘 받아들인다. 이런 강점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직관형의 스타일의 사람들은 비유적, 암시적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할 때도 저도 예를 들면 숲에 갔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직관형들은 비유적, 암시적 묘사를 통해서 설명하거나 많이 말을 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직관형들은 굉장히 도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직관형이다 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생각되어 지신다면 저는 도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직관형들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략, 기획하는 등 어떤 창의적인 요소가 필요한 일에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준이 되는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고형과 그리고 감정으로 결정을 하는 감정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백화점에서 지금 연말이라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잘 할 수 없는 한 3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면 맨 먼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실 건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아이를 보면서 어머 애기가 울고 있네. 제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그래서 얼른 엄마를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가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거나 옆에 가까이 있는 보안요원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사고형에 가까우실 거고요. 애기가 울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일단 안정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하며 토닥토닥 안아주시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는 분이라면 아마 감정형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사고형과 감정형의 특징은요. 사고형은 업무 중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감정형은 인간관계 중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의 주제 자체가 사고형은 사실과 진실에 있고 객관적 사실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느냐라는 것 그리고 지적인 논평을 좋아하고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규범과 기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원인과 결과에 맞추어서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잘 맞는 일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일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감정형의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 분석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포함되어서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보편적으로 선한가 아닌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라는 것에 영향을 더 받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정형인 F 유형의 사람들은 의미와 영향, 그리고 이 상황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F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감각형과 합쳐진 F, SF형, 그리고 직관과 합쳐진 NF 유형, 둘 다 F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감각형이면서 F형, 감정형인 사람은 SF 유형은 근접 서포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서 직접 막 돕고 활동해서 도와주는 사람. 예를 들면 비서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SF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NF 유형은 그보다는 조금 더 범인류를 위한 노력, 인간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인간관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NF 유형으로는 그 NF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인류가 번영하는 곳에 좀 더 이렇게 애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F 유형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람이 의미가 있나 없나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F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그런 일들에 되게 잘할 수 있고요. 서비스와 봉사를 요구하는 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충전 방향이라든지 그 세상을 판단하는,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지만 행동 패턴은 굉장히 삶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로 한 일을 시간 내에 딱 맞춰서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기로 했지만 그때 되면 말이 또 달라지거나 행동이 또 달라진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은 판단과 인식, 행동 패턴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실제로는 더 많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 계획을 세워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계획을 짜실 건가요? 2박 3일로 갈 건지,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기차를 타고 갈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예산은 얼마가 들 건지, 무엇을 챙겨가야 할 건지, 장소는 어디로 갈 건지 이걸 막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판단형인 제의가 될 거고요. 아 모르겠어. 나 정할 수가 없어. 그냥 일단 가볼래. 가서 그냥 느껴볼래. 가서 다 정할래. 이러시는 분은 아마 P형인 인식형에 가까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제를 주었을 때 판단형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을 대충 세웁니다. 목적지는 부산으로 갈 거고요. 비행기 타고 갈 거고요. 가격은 얼마가 들 거고요. 숙소는 어디를 정하고 1일 차는 뭐하고 2일 차는 뭐하고 이렇게 정하는 반면에 인식형은 이렇게 씁니다. 일단 간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의와 P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면을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단형, 인식형의 차이는 먼저 그 판단형인 제의는요. 목표를 정한 후에 추가의 정보 유입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날 어떤 하겠다고 생각한, 결정한 일이 있다고 하면 마치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꼭 반드시 수행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정리, 정돈과 계획을 잘 세우고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고요.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방향 감각, 그리고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제의형들하고는 같이 일하기는 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스타일의 제의의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하면 강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한 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관리가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강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의에게 잘 맞는 일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환경에서 하는 일이고요. 결과지향적이고 성과가 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피형의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변화,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형은 일단 결정한 후에도 계속 추가의 정보 유입이 결론에 계속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율적이고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형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강점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굉장히 정보를 오픈해놓고 오픈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용통성이 있다. 그리고 변화에 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형은 결론, 원인 결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J형 같은 경우는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치면 피형은 편하게 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피형이 생활하는 환경의 주변을 보면 본인이 사용하기에 편한 어떤 룰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형은 자율적이고 유연하다라는 게 강점이 되겠고요. 이 피형이 굉장히 예술적 성향이나 장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납니다. 우선 MBTI 각 항목별로 특징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강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MBTI는 조합된 것으로도 네 가지 기질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 SJ. SJ, S와 J를 가지고 있는 유형은 관리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피테우스적 기질이라고 해서요. 이 S와 J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다. 이렇게 강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호자적 기질로서 안정을 지향하고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성실성, 의무, 그리고 전통을 고수하는 것, 그리고 돕는 것의 강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J들은 굉장히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인을 상징하는 동물로 보통 이런 사람들이 개미, 꿀벌, 소, 진돗개로 많이 표현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한 것. 그러면 여러분이 S와 J를 같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하면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따르는 성향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는 탐험가 기질입니다. 디오니시우스적 기질이라고 해서요. 이 SP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자유를 누리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인 기질로서 자발성을 지향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행동 지향, 그리고 친절하고 협상가이면서 실천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SP의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액션 오리엔티드, 추구하는 가치는 재미, 즐거움, 자유입니다. 상징 동물, 공작, 카멜론,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NF 외교형이라고 하는데요. NF 유형은 이상가적 기질이라고 해서요. 이 NF 유형은 일단 사랑과 열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성장을 지향하고 의미와 숙고, 그리고 가르치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상, 번영, 평화주의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TE 유형은 분석가 유형으로서 지식과 탐구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합리적 기질로서 지식을 지향하고 그리고 지적인 사람, 비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NTE 유형, 분석가 유형의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어떤 진리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이 NTE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배움에 대한 열정, 열망, 그것으로 이뤄낸 성과들, 이런 것으로 강점을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TI는 각 유형별로 주기능, 부기능, 3차기능, 열등기능이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어떤 것들을 주로 쓰는 기능을 주기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자주 쓰는 기능을 부기능이라고 합니다. 3차기능은 거의 사용이 잘 안 되어지고요. 그리고 열등기능은 거의 잠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등기능은 거의 꺼내지지 않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유형별로 이렇게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TJ 같은 경우에는 주기능으로 감각을 쓰기 때문에 ISTJ 유형이라면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기억력, 그리고 관찰력,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감으로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관찰, 기억 이런 것들은 주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NFJ의 유형이라면 주기능이 직관입니다. 그래서 이 INFJ라면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통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 주로 쓰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ESTJ라고 하면 사고가 주기능이기 때문에 ESTJ 유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ESTJ라면 아마 본인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다, 분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NFJ라고 하면 예를 들어 ENFJ라고 하면 주기능이 감정이기 때문에 ENFJ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 좋은 사람,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부분들, 주기능의 반대의 기능들이 주로 열등기능으로 주로 사용이 잘 안 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도 강점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능, 부기능, 삼차기능, 열등기능 별 장점을 보면요. 감각이 주기능인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장점이 있고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잘 이용하고요. 타당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쿨하게 인정을 하는 이런 좋은 점을 갖고 있고요. 주기능이 직관인 경우는 직관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 개발에 능통하다.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들이 많다. 부분보다는 전체를 본다. 그래서 한 부분보다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며 굉장히 낙관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기능이 사고 기능인 경우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업무 처리나 조직관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준과 체계에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주관이 분명하고 행동이나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스타일입니다. 주기능이 감정형인 경우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유지하고요. 그리고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이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만 보아도 본인이 어떤 유형일까 대략 아마 추측,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형별 열등기능의 단점들 잠깐 보면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직관이 열등기능인 경우 아까 이제 ST, S 감각이 주기능인 경우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보거나 항상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전체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약하거나 비관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열등기능인 경우는 현실보다는 이상만을 추구하거나 어떤 강박적으로 시시콜콜한 일을 대한다거나 세부사항에 아주 약해서 꼼꼼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형이 열등기능인 경우는 좀 이기적으로 보이거나 좀 사람이 차갑고 냉담하게 보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등기능이 사고인 경우는 단호함이 부족하고 일의 추진력이 좀 부족하거나 시작과 끝부분이 흐지부지하거나 본인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거나 분석적이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업은요. 역량의 활용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일에서의 성취는 사실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잘 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용할 때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보완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직업의 세계에서는 내가 못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과 돕거나 또는 위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를 한번 해보시고 이해를 하신 후에 나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고요. 약점은 보완은 하되 다른 사람과 함께 돕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MBTI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이게 검사를 하고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혹시 먼저 검사를 하셔서 본인 유형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직업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강점을 잘 활용하면서 성공적인 직업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